Okay, okay, let's go 자, 탈락! 완산! 야, 잘 지냈어요? 형,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아, 이제 힘드네요 많이 바빠 보이던데 달려오다! 그러니까 10개월이면 이제 거의 이제 출산과 이제 맞먹는 잘 지내셨습니까? 수박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맛있더라고 저는 안 줘요 왜 형 먹어요? 저는 안 줘요 너는 어떻게 안 먹을 거잖아 형 왜 나 안 줬어요? 너도 안 먹을 거잖아 얼마 전에 우리 다 모였을 때 그 꿀 나 꿀 먹었다고 꿀도 나눔하고 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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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고 충격했어 할라고 맛있더라고 잠시초문이 언제 꿀이 있었고 할라고 너희 먼저 갔어 진이 형 과일 빠졌는데 형, 저는 왜 안 줬어요? 너도 다 줬잖아 너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 너 안 가지고 오늘은 뭐 하나요? 네, 오랜만에 시작한 달려오는 사람 저희도 너무 반가운데요 네 자, 그러면 기념으로 우리 건매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리셉션 파티 같은 약간 뭔지 아시죠? 논알, 논알콜 논알콜이요? 논알콜이요 논알콜 잘 나와 어쩐지 오, 깔끔하죠? 아침 10시부터 술 한 번 아, 12시구나 달여방탄 제작진이 술을 먹인다고? 야, 그럴싸하다, 비주얼이 딱 그냥 오, 조심조심, 조심 벌써 또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 정구가 너 잘 따른다 내가 따르면 거품이 이만큼인데 원래 그게 멋이야 여러분 그게 멋이야? 오케이 마셔라 오,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논알콜이에요? 왜, 나는 자,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진짜 알콜이 없네 음 세상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지 모르는 게 없지 아, 다 알죠, 다 알죠 한 번 지키지 되게 했어요 아, 모르는 게 없지 왜냐면은 이게 1, 2년 지날수록 또 사람이 좀 막혀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멤버들마다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지금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보면 지금 키도 컸어요 아, 지금 굽이 거의 한 5cm 정도 됩니다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사실 그 매너델트 아, 예 마음이 하나니까 아, 그럼요 춤이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마음 버전 다 똑같아, 지금? 아, 그럼 알지? 오케이 1심 동체 아, 그렇죠 동체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달려다 봐봅시다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것인가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게임은 1심 동체 키우기 부분입니다 아, 쉽지 이거 아, 정답 많이 주지 BTS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게 1심 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1심 동체 하려면 1심 동체 둘째 정답을 한 글자씩 써서 완성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방탄 표현단의 예능형 자체 컨텐츠는? 2심 동체 달려라 방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그럼 마지막 두 사람은 안 적는 거 맞아요 오케이, 정국이부터 아, 정국이가 첫 번째야? 네, 세 번째? 네 아, 그래요? 이거 스피드 게임이에요? 아, 스피드는 아니에요 1심 동체 어느 부분에서 스피드 게임이 나온 거야? 아, 뭔가 빨리 진행되는 거 같길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넵 실내의 딩거가 양자 역학의 불완전한 아, 미치겠다 뭔 소리야 이게? 뭔데 이게? 할 수 있어? 러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필치한다라는 결과를 물출해낸 실험은 땡땡땡의 모양이다 페르시안 고양이 왜 러시안 블루라 그러고 그러냐? 야, 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된다고? 난 슈 들어간 거 슈가밖에 모른디 미치 세계야, 거시 세계 야, 야 야, 문제에 답이 있어 아니, 문제에 답이 있잖아 문제에 답이 있어, 정국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활력! 가져와! 정답 맞어? 오, 진짜? 야, 야, 너네 좀 친다? 아니,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모를 것 같아요? 난 모를 뻔 슈가, 난 무조건 슈레딩거지 아, 잠깐만, 너무 처음부터 슈레딩거가 나와버리니까 머리가 띵하네 자, 가봅시다 두 번째 게임은 세형 씨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세형이 몇 번째야, 세 번째 벼랑간 펄쩍 뛸 듯이 놀라는 것을 고양이 아, 그거다 벼랑간? 뭐야? 한 글자 같다 오, 그거 똑똑하다 맞아, 맞아 세 글자 야, 정국이 보자마자 알았어, 정국이 보자마자 알았어 뭐야? 아, 뭐야? 아, 그거, 호우야, 그거 아, 진짜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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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사실 깜놀, 깜놀도 맞긴 해,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좀 해놨네 잠시만 이건데 아, 이거 맞습니다 이거잖아 맞아요 화들짝 하나, 둘, 셋 정답은 화들짝 정답은 화들짝 어, 맞네?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았어? 그래, 우리 정답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 정국 씨부터입니다 오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땅에 에헤이 발로 볼을 착, 승틀을 이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아, 어? 아, 뭔데? 다섯 글자인데? 아, 이거 그건데 족구 VS VS 그래, 되게 비슷한 거 하나 있어 아, 족구 아니야? 다섯 글자 짜리 있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내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약간 뭐 자이로드롭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이런 운동이 있어? 스포츠 경기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비치발리볼 샤인머스켓 그렇게 적어라 야, 그냥 샤인머스켓으로 가자, 나 모르겠다 이건 틀렸다고 봐야겠다, 그럼 이건가? 맞죠?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야, 족구아, 되게 명석하다, 되게 야, 야, 그냥 이따 가자 이따 가자 우리, 우리 일싱 동첸이다 아, 이따 뭐... 틀렸다가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자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들과 동양의 팍, 풋, 볼 뭔데? 풋볼이 나왔어? 야, 그래서 우리 풋볼이다, 야 와, 이게 뭐야? 세탁파크로 전 처음 들어요 야, 친구들아 미안해는 뭐냐 세탁파크로? 상식, 상식 알아가네 저희 그럼 두 문제 맞춘 거예요? 아, 연습 문제 포함 두 문제 맞춘 상품 있나요? 형님, 물질만냉주의의 병폐입니다 형님, 왜 이렇게 해? 오케이 하순과에 속하는 동물 영설은 황산색, 겨울의 털은 엉덩이 백색, 안정이 큰 아, 알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명? 두 명? 아, 그래, 이거 밤비, 밤비 아니야, 밤비? 야, 호버아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난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엉덩이에 백색 반전? 그래, 엉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타슴가가 있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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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내가 생각하는 걸 써 텔레파시 보낼게 어, 빨리 보낼게 이거 혹시 이거 맞나요? 어, 나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엉덩이 혹시 이거예요? 진짜 호버아 모르겠어, 호버아 모르겠어, 내가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호버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한국 사람 아니다잉? 형, 볼링 치고 나서 허세 부를 때 뭐해요? 어, 갑자기 더 꼬는데, 문제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호버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텔레파시를 느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글자 아무 생각 없이 두 글자 두 글자라고? 잠시만요 뭐, 너 몇 글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세 글자인 줄 알았어 고라니 아니었어, 고라니? 아이, 두 글자라고 그랬는데 아, 두 글자 아니야? 세 글자야? 패스해 여러분, 제이홉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라니 야, 이거 솔직히 제이홉 아니었으면 다 맞췄다, 인정? 야, 제이홉 진식감 보여줘 이, 이, 이거 아니야? 진짜? 형, 지금 너 빼고 다 맞췄어, 형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사루 사루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뭐라 써는데? 뭐하고 있냐? 야, 뭐하고 있냐? 야, 나와봐, 뭐야, 뭐야 사라고 쓴 거 아니겠죠, 사루? 아, 진짜 아, 사레전드네 아, 씨 사루 사루, 야, 야, 야 사루 사루, 장난해? 뭐, 야구 아니야? 야, 노루궁댕이 버섯도 몰라? 그래, 아, 노루궁댕이 있잖아, 노루궁댕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루? 사루? 잠깐만, 진짜 야, 씹다, 씹다, 씹다 씹다, 씹다, 이지하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을 셀게요 네 다섯 너무 빠르지 않나? 글씨 쓰는 시간이 5초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이건 모른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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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어?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야, 속섭하다, 진짜 나 진짜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나 이거 재혁, 너는 사루도 틀리든 이것도 틀리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보자마자 알았지 나 처음 몰라가지고 아미, 너는 내 거 저거한테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 맞혔다, 맞혔다, 맞혔다 맞혔다 정답 아휴, 이걸 맞혀야지 진짜, 진짜 오잖아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이거 완전 제대로인데? 야, 설마 누구 스펠링 틀렸니? 보라해 아니에요? 나도 보라해인데? 아니, 근데 일곱 글자잖아 그러니까 보라해 forever 아니야, forever? 아니, forever지니 아미, 보라해 오는 맛은 어떻게 형, 나도 나도, 보라해 아니야? 형이 맞긴 하네 나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그래서 나 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야, 여는 정답이 있긴 해 보라해요? 보라해지 forever 아니었어?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we love you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어? 따라와 야, we love you는 아홉 글자잖아 나 보라해에도 R이 맞긴 하네 나 보라해에도 R이 맞고 그러네 아, 이거 보라해가 맞지 어쨌든 forever든 보라해든 나는 맞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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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버인가 보다 포레버 그치, 포레버지 답고, 답고 자, 정답은 자, 포레버, 포레버 야, 힌트 다 졌다 어, 나 그러면 나 그대로인데?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두 번째야? 내가 네 번째야? 일단 자기가 몇 번째인지를 몰라 지금 와, 나 근데 와, 처음 생각해 보라해 이러고 있네 선수가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봐봐 봐봐 나 진짜 B너규 해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 너, 너, 너 너 좀 된다, 오늘 어? 나 B 맞나? 나 B 맞죠? 어, 여러분 누구 보라해 했니, 혹시? 아, 답답하다, 진짜 보라, 보라 이건 틀린 거야 영어 문제 처음이었으니까 연습 문제야 네, 어쨌든 지금 할 때 연습 문제 포함 두 개 마치셨습니다 뭐? 아니, 친구들 진짜 답답하다 똥 박스는 다음은 실기입니다 실기가 있어, 또? 자, 다음은 연습 문제는 실기고요 모양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해야 되나? 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또, 내가 또 강하지, 이런 쪽에는 이거 근데 진짜 예전 기억 되짚으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이거 야, 몸으로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래 자,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 문제로 아니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시죠 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워 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군 사람 아, 이걸 똑같이 하면 돼 아, 이걸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뭔가 누워 있다가 핸드폰을 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아,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표정 아니야? 표정을 해 주는 거 아니야? 나 딱딱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왜? 야, 무조건 두개를 한쪽으로 돌려야지, 일단은 어, 어, 나 그렇게 했는데? 어, 나 왼쪽으로 돌려 아, 이렇게 어, 나는 안, 나는, 나는 안 돌리는데 어? 이랬는데 그냥 맞는다고? 이렇게 그냥 안 돌려, 약간 치할 수 없으면 진짜 너 났다 야, 안 돌리는 것도 신기하다, 야 아, 진짜요 아, 이끼려고 무리수준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그냥 맞아요 졸다가 핸드폰을 떨고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 남준이라면 그럴만해서 납득해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형님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일곱 명이 누워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궈서 얼굴 방향이 다르면 일심동체가 안 된 건가요? 다음 문제 갈게요 컷 자, 미질근한 줄 알고 마신 커피가 용왕급으로 뜨거웠다 하나, 둘, 셋 근데 난 커피를 안 마셔 이거 아니야? 뜨거운 커피 안 먹으면 돼, 나 자, 남준 씨 제외하고 아, 뭐하냐? 아, 뭐야, 뭐야, 뭐야 뭐한 거냐? 어, 봐봐,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어떻게 했는데? 액! 아, 누가 먹다... 이렇게 액하면 뜨거우면 날아가지 얘라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납득도 되긴 해 아니, 이렇게 하라고 대이잖아, 손이 대이잖아 그러니까 액! 이렇게 되지 남준이라면 그냥 대일 것 같기도 해 형,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따라 반항을 할까? 다음 문제 가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구나 남들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텐타면은 일어서면서 표정을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어?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파리! 이거 왜 이러나? 아, 이건 너무 리얼함이 없다 형, 진짜, 형, PC방, PC방 야, 진짜, 게임 안 가 차 안 가, 잘 몰라 차 안 가, 정답이야 야, 책상을 내리쳐, 치고 일어나야지 맞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니, 무슨 책상을 치고 일어나 진정성이 없어 어, 이거부터 나와야지 당황하지,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요 PC방 가잖아요 어쩌면은 거기, 거기 알바생부터 봐요 아니, 아니, 이거부터 한다니까 아니, 무조건 이거라니까? 야, 랜게임 중이었어도 그렇게 젠틀하게 리액션 할 수 있어? 아니, 얘들 MBC에서 그 실험한 거 있잖아 그거, 그걸 자료 화면으로 보자고 형, 근데 이거는 진짜 나 게임도 안 하고 PC방도 안 가서 잘 몰라 전 이거는 축구에서 밖에 못 봤어요, 이 리액션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쉽네, 아 아, 이 친구들 진짜 게임 안 하는구나 야, 자, 여러분 우리 진정성으로 갑시다 그래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이거 호부 형 잘 할 거 같은데? 아니, 강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나 이거 따라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엉덩이 안 해 줘, 엉덩이 안 해 줘 왜? 진짜 개들에게 화이트는 안 돼 아, 맞다, 이런다 나 홀리는 계속 이러는데, 막 이런다고 아, 밤이 또 그렇게 하잖아 이건 견성마다 달라, 이건 견성마다 이건 솔직히 우리 집 탄이도 저러진 않아 사실 저희 집 개는 저 별로 반가워 안 해가지고 일심 동치가 되게 힘든 문제인데? 이거는 얼굴 표정만 동일하면 네네네 정답은요? 오케이 로또 당첨된 줄 알았는데 지난 회차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방금 그 표정 하면 돼 이거 아니? 방금 그 표정 하면 돼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야 찌푸려야지 그치 찌푸려야지 너 보는데 그거? 그거야? 너 뭔데? 나는 현타워 눈물 되게 웃길 거고 잡 느끼는 거 참 다르다 야 최근에 내가 한 줄 사봤지 진짜? 로또 어떻게 됐어요? 1등인 줄 알았는데 뭐 안 됐지 뭐 이건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거다 우리 차라리 적는 게 더 가능성 있었다 아 나 노루 트라우마 있어 4로 4로 이번엔 진짜 맞힐 수 있을 거 같아 오케이 그래 딱 깔끔하게 맞춰보자 한 번 네 안무를 틀렸는데 제이홉과 눈이 마주쳤다 하나 둘 셋 인쪽으로 인쪽으로 입 입 보이지 이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딱 구조 응 이거 다 맞추네 아 이거 경험이 있거든 아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 야 이거 다 있어 무조건 있어 아 춤추다가 딱 틀리면 다 입고는 혼자 앉으면 다들 춤추다 틀리면 제이홉 보는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같아 내가 가는 시선은 항상 호비 형이 근데 진짜 웃긴 거 호비 형이 뒤에 있는데 그럼 앞을 보고 안무를 해야 돼 내 뒤를 봐요 아하하하 호흡 마주친다 근데 호흡이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할 수밖에 없어 지금 기억도 잘해 틀린 거 맞아 보통 잘 까먹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무대 끝나면 기억 안 나거든 안 나지 근데 그거 기억해 우리 제이홉 씨 다 준비됐죠? 네 네 뭔데요? 뭐지? 갑자기 7 대 7 맞장뜨기 이런 거 같은데 말도치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지문아 지문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동? 되게 궁금하다 이동을 빈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왜? 뭐야 이제 장치가 많이 들어오네 뭐지? 뭘까? 오랜만에 돌아온 달려라 방탄이 어떻게 준비를 했나? 뭐지? 안대를 아 요즘 그래도 그래도 조금 매콤해졌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뭐야 이거 대단한 개구리구나 아 개구리 개구리 이거 어디야 형 어디가 코야? 아 빨리 쏘 쏘잖아요 쏘 다 썼어 모두 다 쓰셨죠? 네 어깨를 잡으실 겁니다 어깨를 잡으세요 어깨를 잡으세요 어깨를 야 칙칙폭폭 어깨를 잡았어? 어깨를 잡았어? 제이홉? 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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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왜 왜 왜? 어깨 어깨 칙칙폭폭하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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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일로 오세요 근데 이 한 대는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 이게 뭐야? 아 이 한 대 눈을 그냥 감게 만들어 감게 만들어 안 들어갔는데 오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왜 왜 또 넘어져? 내 손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어? 어깨를 잡으시고요 자 갈게요 어 야 간다 어 야 간다 태형아 간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무서워 나 없어 아 약간 방탄출 게임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야 너 왜 안가? 어 야 잠깐만 나 놓쳤어 너 놓쳤어 탱이 놓쳤어요 탱이 아 진짜 가지가지들 안다 진짜 야 뭐 걸어오는 것도 못하냐? 야 놓치지 않게 목을 잡아 바로 오는 것도 못해 오 간다 아 위쯤 되면 잠깐만 야 화이트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아 야 안 돼 자 자 자 자 자 천천히 천천히 뭐야 밑에 야 밑에 뱀이 있어 뱀 왜 뱀이 있어요 아 처음만 엘리베이터 탄다고? 저는 가 꺾는다 오 꺾는다 오 야 꺾는다 여기 딱 봐도 엘리베이터 보는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로 탄다고? 엘리베이터네 오 엘리베이터 탔다 아 오늘도 꽉 또는 타는 건데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엘리베이터다 와 신기하다 야 진짜 진짜 야 이거 못뜨렸다고? 야 이렇게까지 안다고? 야 아와라2 찍는 거 아니야? 형 저희 속은 거 같아요 자 하이브를 구경하라 어 왜 지하 4창을 하지?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일 어케일 태형 씨가 살펴볼게요 아 나 선도 난 불안한데 어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뱀이티야잖아 이거 주차장 아니야? 아 주차장이네 여기서 한 분씩 한 분씩? 자 태형 씨부터. 왜 기다리고 계세요?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뭔가 재밌을 거 같아. 야 살아서 보자. 헬레라! 야 방탈출 카페 가는 거 같은데 진짜 레알? 아이 설마. 안대 벗어도 된다고요? 보여요. 태형 씨 차 안내해주세요. 안대를 벗어주시고요. 네? 벗어요? 네. 자 정국 씨 안내해주세요. 어? 남준 씨 안내해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 어디를요? 여기는 누가 앉아요? 비? 나만 탄다고? 나만 탄다고? 왜? 저희 다 따로 가는 거예요? 뭔데 뭔데? 이게 무슨 얘야? 뭐 하는 거지? 아니 이 낯선 차의 이 음수는 뭐지? 뭐고 뭐고?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서 찾아온다? 딸기 에어 액세 녀석 데이 한 번만 하다보는 것 같은데 침착하겠네, 어? 항상 와 대박이다 이걸 한다고?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게임들을 한 거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텔레파시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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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가을 아 꿀잼? 꿀잼이요? 어디 가야 되지? 텔레파시니까 멤버들 아는 장소를 찾으려고요 우리가 꿀잼이었던 때가 언제 있었지? 꿀잼이면 뭘까? 무슨 것을 봐야 제일 재밌었던 곡 아 꿀잼 나 진짜 모르겠는데? 꿀잼? 꿀잼 여름이니까 서울? 맞아 서울 한정이지 와 진짜 어렵네 근데 나 출발 안 했잖아 꿀잼이면 잠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공연장 아닐까? 근데 잠실을 갈까? 꿀잼 생각하면 숙소일 수도 있어 갑자기 논현동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처음 숙소? 옛날 숙소 앞에 재밌긴 하는데 그냥 숙소로 옛날 숙소로 먼저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논현동 믿는다 출발하네 믿는다 뭐라고 했지? 일단 나가주세요 일단 나가주세요 아주 잘 찍어야 돼요? 아주 잘 찍어야 돼요? 아니 근데 꿀잼이 어딨어? 서울에 이곳을 봐야 제일 재밌었던 곳 애들이랑 일하고 연습한 경우밖에 안 나가지 서울 잠원 한강 지구로 가겠습니다 잠원 한강 지구로 가겠습니다 저는 옛날 숙소로 갈게요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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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지 별 도움 안 되고 도착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또 공연장 가고 이런 애 없겠지? 주경기장이 맞는 것 같아요 공연... 아미와 우리의 꿀잼은 사실 공연장 잠실 주경기장으로 갑시다 레츠고 와 허빙도 출발하네? 아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따라가면 안 되나? 아 미치겠네 제가 너무 지금 세심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면 되나? 롯데월드? 그냥 가볼까요 한 번?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면서 멤버들이랑 연습생 때 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서 뭐 정 안 되면 뭐 모르긴 그렇겠다 아 잘못 선택한 거 같은데 아 그래 꿀잼 생각났다 롯데월드인데 우리 멤버들끼리 롯데월드 갔을 때 꿀잼이었는데 사실은 롯데월드 갔을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아 롯데월드 가는 XX 없겠지 설마 롯데월드 연습생 때 갔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 윤경이 배 아파서 일찍 가고 나머지 이제 여섯 명씩 먼저 갔었는데 설마 롯데월드로 가는 사람은 먹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꿀잼 진짜 롯데월드 밖에 기억나는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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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여쪽으로 가요? 아 어디로 가냐? 형 형 형 꿀잼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데라고 하지 않을까? 뭔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형 일단 차선 여쪽으로 돌려야 되나? 에이 서울에 서울이 재밌는 데가 있잖아 우린 왜 여쪽으로 안 가요? 아 진짜 우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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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틀렸네 차로 돌려서 이쪽으로 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디로 여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가 왔을지 너무 기대된다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100%에 무조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이상 스태프 촬영 아닌 것 같은데요? 스태프 촬영이에요? 뒤에는 와 설마 아무도 없다고? 진짜 아무도 없어? 아니야 무조건 한 명은 있어 봐봐 벌써 지금 촬영팀 있잖아 아닌가? 아 앞에 앞에 나랑 똑같은 차량 두 대가 너무 길을 똑같이 가네 저 그냥 저 앞에 차 따라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로 모이자고 안 모이면 추억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 슈가 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슈가 올 것 같고요 슈가 슈가는 애정이 되게 남달라요 애증의 관계죠 슈가 한강이 그나마 재밌지 않나? 서울에서 아 지금까지 차는 안 보이는데 우리 멤버를 차는 아 한 명 오네 한 명 생각을 하는 멤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디저트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차 그러니까 저 멤버 차인 거예요 저희 차 저희 카메라 건배 아 근데 진짜 일곱 명 딱 같이 있으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긴 하다 주차 1분 전 어? 뒤에 누구야? 와 여긴데 진짜 1차요 야 왔구나 그래 형 형 내가 누군가 한 명은 올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 내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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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구나 와야지 여기로 와 와 와 야 다행이다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세 명이 온 아니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아 난 너 여기 안 올 줄 알았어 아니 난 맨 처음엔 롯데월드 생각했었어 우리 난 너랑 정국이는 공연자 생긴 난 여기 근처에 형은 내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아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게 학동공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나도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 난 연습실 아 맞아요 연습실 동금했어요 근데 저기 호석이 형이나 누가 갔을 수도 있어 나도 호석이 형은 약간 연습실 이런데 눈에 보이면 인정이라 했거든 아니 야 이걸 야 여기로 안 온다고? 여기로 와야지 시작은 여기로 해야지 그래 시작은 여기지 와 설마 아무도 안 왔다고? 이 꿀잼이 공간을 아 우리가 공연한 공연을 하는 주경기장입니다 어 왔다 스트라이크 하나 등장 스트라이크 하나 등장했어 어 왔다 온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봐 누굴까? 누가 나와 마음이 통했는가 아닌가? 아 아닌가 보다 되게 민망하다 아 다른 스텝차인가 보다 아 되게 민망하구나 여기 맞는데? 아 여기 여기 생겼구나 아 여기 여기 생겼구나 아 그나마 서울에서 할만한 게 여기밖에 없지 않나? 꿀잼? 어디 갔지 애들? 어디 갔지 애들? 덥다 아 너 멀리 간 거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3분이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곳으로 아 윤기 형인 거 같아 윤기 형 아니면 정국이야 윤기 형 아니면 정국이야 근데 두 번째 때 누군가 여기로 올 거 같아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여기에 그런 마크랑 어? 좋다 괜찮다 어 포스트잇으로 여기 왔다감 아니지 네 번째 때 만납시다 아 왜냐면 두 번째 와버리면 세 번째 못 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근데 우리도 세 번째 오면 네 번째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네 번째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어 지금 여기 오른쪽인데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왔어? 남준 형이야? 남준 야 남준아 빨리 빨리 좀 오라니까 그거 시간 걸리게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형 어디에 갔다 왔어? 나 원래 한강 갈라 그랬는데 형 나 롯데월드 갈 뻔했어요 나 롯데월드 갈라 그랬어 어 나도 생각하기 근데 왜냐면 야 솔직히 나 한 명쯤은 갈 때 왔어 롯데월드 나 진짜 가려고 했다가 근데 지금 아직도 한 명이 도착 안 했대요 근데 내가 보기엔 롯데월드 한 명 갔다 저기 도착을 해서 잠시 내렸다가 만들면 되네요 네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했어요? 어? 잠실? 아닌 거 같은데? 잠실 이렇게 빨리 못 가는데? 아니 잠실 빨리 갈 수 있어 아니야 잠실 도착했지 지금 시간에 딱 잠실 도착했겠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주경기장 갔어 내가 봤을 때 롯데월드 갔어 아니야 롯데월드 아니야 주경기장 갔어 롯데월드는 좀 멀어 나 롯데월드는 설마 촬영 각이 안 나오잖아 이 시간이면 주경기장이야 지금 롯데월드 갔으면 관종이야 그거 정국 씨 지금 저희 라운드도 종료됐어요 정국 씨는 맨 마지막에 도착이 없고 정국 씨는 제가 멤버를 아무도 만나고 아무도 다 도착했다고 하던데 정말 아무도 한강 안 왔다고? 딱 하네 이제 한강 안 왔는데 우리의 추억이 담긴 한강을 제국 씨 1라운드 끝났습니다 진짜로? 대박 나 목소리 너무 컸다 아무도 안 왔다고 여기로? 나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인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구나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 키워드는 삐짐입니다 삐짐 삐짐? 삐짐 삐짐? 삐졌다 할 때 그 삐짐? 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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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키워드는 게 어려워? 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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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